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? 가자 저기 누구야 살벌해 어 4월 14일 어 쟤네용 골드카드에 5성 100억씩 있네용 괜찮아 할만하네 이렇게 할게요 아 내 턴이니까 시작할템은 간지나게 축추로 해서 뻥뛰게 이건 2대2 팀전이야 잘 생각하고 해야돼 근데 팀전 전용 스킬이 아닌데 아 갬블 아 이거 안되는데 갬블카드 아니야 쟤네 오늘 월요일 아니지 아 오늘 아니 월요일은 아닌데 얍쓰 어 다행이다 트리 트리는줄 알았는데 근데 초반에는 얼마 안해? 우리 둘다 40억 쟤네는 100억씩 살맘드록바님이 자신있다고 했으니까 컨트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얘네 불안한데 얘네 갬블댁 아니야? 갬블로 한명 완전 마태기 가게하는거 얘네 금색이야 그런거 갬블 좋아하는 애들은 밝은걸 좋아해 그렇지? 어 돈을 좋아하거든 내놔 잘했다 할맘드록바닌 맞췄다 오케이 좋아 자 자아 빨간색이 우리팀이에요 우리 할머니 드록바닌 가신다 5성이네 카드도 5성이네 카드도 헤이스트 어 좋아 놀아줄 시간 없다 어 뭐야 흐흐흐흫 괜찮아 괜찮아 어 천만원 밖에 안해 인수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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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7 좋아요 하와이 아 별로 안좋긴한데 은근히 잘걸리긴하는데 돌이짜 어 독점 내 땅하고 저 땅 저 사람 땅하고 똑같은 색으로 치니까 독점이 됐죠 자 좋아 아 독점이 저 사람들 독점이네 저 사람이 시작할때 먹는 시작 아이템 때문에 맞네 흐흫 클났다 갬블덱이야 지금 방금 뭐썼죠 프로갬블러 미쳤네 야 얘네 갬블 그거야 갬블덱 가져갔어 여기 팀전하면 안되 이랬어 무서워 우리는 맛이 갈것이다 아 아 아 아 아 벌써 2억이야 갬블덱이다 갬블덱 계속 갬블만 뻥튀게해서 갬블러 돈 빼는거 있거든요 헉 갬블덱 갬블를 조심해야돼 둘다 같이 돌려 방풀각이라고 모르는사람들인데 어떻게 방풀하겠어요 걸렸떠 3천만원 내돈내놔있잖아 그거 조심 얘네 버프 안썼거든 빠르게 헬스로 달리자 아니 나 헬스 남겨놓을걸 그랬나 버프 지우기용으로 달려 달려 땅 많이 먹어야돼 우리 땅 아니지 아 우리 땅 아니구나 괜찮아 괜찮아 뺏으면 우리 땅 좋아 여기 앞에 좋아 행운로드 앞에 그 다음에 345 345 아우 아 잘못했다 7로 해버렸어 어? 나이스 뭐야 주사이신 뭔대로야 컨트롤이 안돼 먹었어 먹었어 황금소가지 먹었어 잘못 컨트롤했는데 또 봐봐 쟤네 둘다 갬블덱이야 야 이제 틀리면서 4억이야 할맘두록 뻔해 3억밖에 없어 침착해 자동으로 난 자동으로 고르겠다 뭐야 오케이 좋았어 어 우리 갈뻔했다 지금 틀리면서 4억이야 갬블드가 10 그렇지 걸리고요 됐다 한명 보내 한명 보내 아 자 안갔네 우리 마격 그런거 없어 마격? 야 가속이방 걸 때다 이제 3 가속이방 걸어서 한명 보내야돼 지금 빨리 보내야돼 한명 빨리 보내세요 갬블덱이 두명중에 한명 빨리 보내는거거든 아우 아우 복권 복권 좋지 그래 마격 뭐 치는거 없어 이거 일단 내가 가속이방 걸게 카드 있지만 쓰라고 맵이 파랗다고 그러게 빨간거 하나밖에 없어 갬블 조심 우리 땅이 너무 없어 과속이방이야 이녀석들아 8 이상 나오면 끝장애 알겠어요? 땅 먹어야돼 땅 톡 맵이 톡 나이스 아 왜 자꾸 같은 땅만 걸리냐 아 야 투자해 투자해 아니 우리 빨간색 땅 좀 늘려야되는데 자꾸 우리 똑같은데 걸려 아 이게 아닌데 아 또가 미니배틀 가고 성공하면 2배 와 5억 10억 야 잘해야돼 같은면을 선택해야되는데 랜덤간다 제발 나이스 5억 갔다 살벌해 갔다 살벌해 갔어 한명 갔다 스스로 갬블하다 망함 대출하겠죠 대출하면 가속이반이 있기 때문에 뭐야 왜 영원인데 안죽어 영원인데 왜 안죽죠 아 죽진않는구나 갬블를 잃어도 대출했다 대출했다 저 한명만 보냈어요 마격있어요 할머드로프트반이에요 살벌해 보내 마격치라고 마격 마격해 마격 뭐 없어 카드 땅걸리거나 8이상 나면 쟨 그냥 끝이야 나 지금 그거 걸려있거든 가속이반 또가 아 예 왜요 40억이야 이겨야돼 제발 같은 면 랜덤 신이시여 실패시 파산입니다 아 랜덤 신이시여 랜덤 랜덤 야 야 먹었다 우리팀 한명 가셨어 근데 대출해 대출해 와 나 1위야 와 미니게몰 무섭다 120 몇 빼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렸죠 가속이반 얼마야 가속이반 돈 내놔 일단 돈 내놓고 자 내 차례다 절대 미니배틀 걸리면 아 미니배틀 걸려도 괜찮지 자 일단은 우리 땅이 어 6,7 90,7 미니배틀 노려 그냥 한명 보내 저거 살벌해 보내 가 아 다행이다 무서워 미니배틀 미니배틀 근데 하는사람이 유리하거든 하는사람은 틀려도 반이고 틀린사람은 두배거든 야 파리장남 넌 끝이야 안나오구요 아 쟤 죽여야되는데 가수입이 안걸리네 마격 없어요 할머드로꺼님 마격 저 살벌해부터 보내자 우리 아니 그냥 걸려 나 걸려 미니게임 걸리라고 그렇지 어디야 마격 없다고? 울지마 형 캐리해준네매 왜 울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한번만 걸리면 되고 땅 어딨어 없어 우리 땅 우리 땅이 없어 이벤트? 스킬 카드 맞췄어 월척 빈부단에서 일곱세 어어 이겼어 우리 구동사 없잖아 월척 월척 월척이다아 휴양지 두개나 아 페이 휴양지를 좋은 땅 놔두고 왜 휴양지야 행원로드 팔 어어 그래도 네트 페이그리 캐리했어 좋아 나부지 않아 조심하셈 님 감옥가셈 그냥 하 하 일단 할머트로꺼님 할때 감옥가시고 얘는 걸려야돼 지금 얘 어디냐 음? 하와이라도 걸려 어디야 슬로우? 누가 더 걸었어 어우 우리 편한테 걸었어 감정표는 잘못됐다 아니 갈리기만 해봐 아 쟤 안걸려 7500 남았는데 안걸려 이걸 슬로우 국세청 걸리면 죽으시는거 아니에요? 부동산 강탈 아 좋다 그거 1걸리세요 1 1 1 6 아 부동산 강탈로 뺏었 저기 버프 지웠구나 와 잘했다 어우 잘했어 잘했어 뺏고 버프도 지우고 오오 원래 2하 뜨는거 슬로우 걸렸었는데 하지만 또 걸렸다 당신 보낼라고 하고 있어 지금 건빵력이 우리팀을 노려 5 7 7 8 8 8 아니면 10, 11, 12 걸려야돼 8 노리면 좋거든요 8 한번 노려봅니다 갑니다 내가 잘해야돼 8 8 8 4 8 괜찮아 우리 땅이야 하와이 또 걸리네 나 하와이맨이야 4 아니면 6, 7, 8 4 어 2 햄 ext 1 Karate 5 7 6 1 5 4 5 5 5 5 6 5 배틀 배틀! 아오오오오오오 싱글 어..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양말 먹었어 양말 먹었고 미니배틀가서 저 살벌에 보내야 되는데 저거 하.. 저거 안가네 그렇지 간다 얼마야! 아니이ė 뭐 이렇게 싸 사천만원 밖에 안돼? 더럽게 싸네 진짜 아니이 저 땅 노른자 땅인데 부작 사천만 오면 그래 내돈내나 있을거야 쟤네 1. 싱글 어? 2대1이다 조심해야돼 한명 일단 살벌해 야 쟤 왜 5억이야 방금 파란색 걸렸구나 맞추면 11억 틀리면 20억 디앗! 디앗! 버릇게 비싸 끌렀다 아핳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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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돼 1,700,000원 내가 갬블 가야돼 맞아 행운로드 아 우리 땅이 없어 지금 나도 갬블 가야되 우리 땅이 없어서 빨간색 땅중에 비싼게 저나마 1억이야 1억 어? 갬블 가야되 가자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좋아 4천만원 어떡해 땅 없어 멀쩍 멀쩍 한번 더 걸렸으면 좋겠다 아이씨 8 안돼! 얼마야 건방진 녀석들 진짜 짜증나게 게임 포기 눌러 게임 포기 다행이다 29억 세이브했다 포기해 포기해 16억 빌렸다 도견났어요?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장 야 갬블뎅 무섭네 저 내돈내난걸렸는데 양말 양말 잠깐만 어어? 나 못가! 30억이 안되서 29억... 1853만이라 프로를 못가 아 루키는 좀 고련대